양도차액이 거의 20년 동안 십수억 원 난 강남의 아파트와 월세가 10만 원 나오는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 이 농가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월세를 받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 결과값은 자금 마치 5억이죠. 근데 이 월 10만 원 받는 그 돈으로 5억을 만들려면 정말 평생 해도 모으지 못할 그 돈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양도세 관련된 상담 전화 받으면요. 그중에 10중 8구는 제가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단 5분 만에 얘기할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첫 마디가 이거죠. 이거는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언제?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그래야 12억까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2년을 따질 때는 등기 접수일 보통 잔금 청산이나 등기 접수일 가장 빠른 날 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 거주에 대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형님께서 1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 거주를 못해.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해서 2년을 채우고 비과세를 받고 양도하려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분이 양도 당시 10년 전에 취득한 거라고 했어요. 그게 2010년이었어요. 즉 2010년 그분이 그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2년 거주가 너무 꽂힌 나머지 요건도 안 갖춰도 되는 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위장 전입까지 하려고 하셨다. 즉 내용을 잘 모르셨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신 거예요.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 내가 파는 이 아파트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구나. 착각하셔서 그냥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유기간이 설령 5년, 6년, 7년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못 갖추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이 거주기간 하나만 생각해도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세법은 그 하나하나 하나하나 요건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동안 풀리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법문대로 해석해야죠. 거기에 그러나 양도 당시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없다면 그 원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세대 분리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분가를 하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분가를 안 하고 그러면서 1세대가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몇몇 특례 중앙을 제외하고는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해야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세무서에서 제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봤던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70대의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그 이익이 많이 난 주택을 드디어 팔려고 마음먹었고요. 실제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소의 비과세를 받고 다소의 세금을 내고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또 6개월 중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비과세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물어보죠. 그분은 정말 비과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40대. 즉 결혼 안 한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에게 조그만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세금이 수억 원이 고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분이 만약 저에게 먼저 왔다면 따님이 40대잖아요. 이제 분과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위장분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제 분과를 시키세요. 요즘 뭐 따로 사는 40대 많으니까요. 결혼 안 하면. 그래서 분과를 시키고 실제로 분과를 하고 주소 이전해야죠. 그리고 그 분과한 곳이 만약에 오피스텔이라면 그 오피스텔 전입신고까지 해야죠. 전입신고 그다음에 입주자 갈리카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분과를 한 후에 독립세대를 만들고 그리고 양도했다면 하나도 안 낼 세금이었죠. 제가 그분 마음이 아플까 봐 이 자리에서 그게 얼마였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도대체 양소화기. 얼마 전쯤에 분과하는 게 좋은 거냐. 얼마 전에 분과해야 그래야 문제가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분과를 하시는 건지 그냥 위전분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분과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해무서에서는 그걸 위전분거로 오해하고 불필요하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달 전쯤 분과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죠. 실제로 전입신고하고 입주자 갈리카드 쓰고 그곳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전철도 이용하고 언제든지 세무사에서 요구할 수 있죠. 통신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어때요? 우린 당당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실질적 분과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과 같은 요소들이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이 두 얼굴을 가진 겁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요. 이게 업무용으로 취득세를 내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과 관련된 재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거용으로 쓰느냐 업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만 있을 때는 1세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오피스텔과 예를 들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먼저 판 게 아니라 20억짜리 아파트를 먼저 판 거예요. 그럼 이 오피스텔이 뭘 잡는다? 이 아파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사례는 제가 국세청에서 재산세가에서 근무하면서 죄송하지만 수없이 본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그런 거 찾지 않아요. 그런데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다면 감사해서 지적이 되고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국세청에서 본 가장 큰 금액 거의 추진 금액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 건은 아니고요. 제가 봤던 일반화된 이익이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상당히 많은 시세차익을 보고요. 비가세로 전부 비가세는 아니고 12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면서 약 4억 원을 아끼고 비가세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도권 외곽에 기준시가 1억도 안 되는 그런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잊고 있었어요. 즉 금액이 5%도 안 되니까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주택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 1년 후에 조사 통지서가 나와요. 조사 사유가 뭐냐고 전화로 물어봤죠. 내가 왜 조사를 받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본인은 1세대 2주택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세무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업무용이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의심한다. 그때서야 이분 정신을 차리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무조사관들은 그 오피스텔에 출장을 나가는 게 그들의 일이죠. 어디에 갈까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직접 갈 필요도 없고요. 공문으로 보내면 패신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집원 그 호스에 누가 전입신고 돼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요. 입주자 관리카드를 다 쓰거든요. 거기에 누가 입주돼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지 근로소득자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그분께 전화까지 해요. 생공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분이 미워서 할까요? 아니죠. 불필요한 과세도 하지 말아야 하니 억울하면 그거 과세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다 과세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분들한테는 과세 안 하고 정말 억울한 분들한테 과세를 하면 제가 이런 거 찍으면 생공무원들 다 나쁘다고 이렇게 쓰는데 그분들도 납세자에 불과하고 그들도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복이 들어오고요. 불복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과정,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파청구, 1심, 2심, 3심 약 7번에 걸치는 그 수많은 소송 과정에서 만약에 저도 많이 졌어요. 제가 치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저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게 정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너무 매몰차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4억이라는 세금이 추진되면 제 옛날 후배들도 안타까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고지될 수 있으니 과연 집을 팔기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게 하나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 집 있다면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사실 이 판단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웬만한 오피스텔에는 화장실도 있고 수방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도 어렵지만 그리고 이 판단이 어려우면 고가의 아파트 비가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짜리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되겠죠. 본인은 비가재라고 신고했는데 추징이 나온 또 하나의 단골 사례 옥탑방입니다. 이어서 옥탑방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옥탑방이 쟁점이 되는 건 다가구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요. 지하층을 제외하고 또 1층에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가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그 층 그 층이 일반적으로 2층, 3층, 4층이 주택으로 쓴다고 볼게요. 1층은 상가가 있으니까 주택수에서 빠지고 즉 3개층 이하면 그걸 우리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가구주택은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게 8개호라고 생각할게요. 즉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2개호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8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그것을 이 8개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다면 전체의 8개를 다 비과세를 해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8개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파는 게 일반적이죠. 즉 1층에 있는 상가 따로 팔고 주택 하나하나 그거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파는데 그걸 비과세를 받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쌓인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옥상에 옥탑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옥탑방에서 나오는 월세가 고장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옥상에 옥탑방을 지어서 사람을 드리고 거기에 돈 들여서 부엌과 화장실을 만들어서 수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걸 파는데 그 옥탑방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게 일정한 경우에 한계층으로 인정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3계층 이하인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옥탑방이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아웃라인 그거를 수평추역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평추역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라면 초과한다면 한계층으로 간주될 수 있고 다가구주택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 세대주택이 되는 거고요. 다 세대주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8개 하나로 구하 1주택 비가세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옥탑방이 또 하나 추가가 되면서 9개가 되면 이 옥탑방만 비가세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즉 8채를 1주택으로 취급하던 거에서 8개가 아닌 9개가 되고 9개 각각을 주택으로 보니 구주택자가 되는 거죠. 구주택자가 되면 8개 주택까지는 과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파는 걸로 확인되는 그거 물론 이 9개 중에 뭐가 마지막에 팔리겠어요? 다 같이 파니까 구분할 수 없죠. 납세자가 선택하는 그 하나 그 하나만 피가세를 받을 수 있고 8개는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세가 수없이 많이 됐고요. 물론 정말 억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무소에 들어와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걸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 중에 이탈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게 옥탑방에 사람이 진짜 살았는지 아니면 창고로 쓰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위성사진이 있어요. 모든 지도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그 옥탑방에 모습이 다 사진이 찍혀있죠. 그래서 빨랫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일단 추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 살고 계시는 그분을 내보내죠. 그런데 내보내면 끝이냐. 그런데 거기는 내보내도 주택이거든요.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 그게 뭐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단지 사람만 내보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고 그 양도 차익이 상당하다면 내 옥상에 혹시 옥닷방이 있는지 그리고 옥닷방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3계층 이하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판매를 양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10만 원을 받던 농가 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5억이 나왔다는 사례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떠벌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얼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강남에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거는 아파트였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농가 주택이 있어서 1세대 1주택 배제됐겠구나 이 얘기를 예상하실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칙상 내 농가 주택은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에 소득세법과 교세등례제안법에 그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농가 주택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농가 주택은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그 규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농가 주택이 그런 농가 주택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도차액이 거의 20년 동안 십수억 원 난 강남의 아파트와 월세가 10만 원 나오는 농가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이 농가 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집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런 측면도 있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월세를 받고 싶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 주택을 팔 때 과연 이 농가 주택을 생각 못하고 턱하니 파신 거죠. 만약에 이걸 생각했다면 이 농가 주택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그 후에 팔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값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금 마치 5억이죠. 그런데 이 월 10만 원 받는 그 돈으로 5억을 만들려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정말 평생 해도 모으지 못할 그 돈이죠.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 날라오면 즉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세무사나 납세자는 대응을 하죠. 사실은 그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어요. 저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세무서에는 국문을 보내서 거기에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전입신고도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조사 선정이 되면요. 세무서에서도 재량의 여지라는 게 없어져요. 만약에 그걸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도 있고 또한 전입신고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집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런 재량이 만약 그 조사 공무원한테 있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그 건으로 5억이라는 세금이 추징이 됐죠. 제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사례를 합하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농가주택 이런 것들은 모두 깜빡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상생임대 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세 효과는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모두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그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거기 들어갈 상황이 안 돼. 그러면 1주택자인데 뭐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임대료를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네가 거주한 벌로 봐줄게. 그게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내가 취득한 날 이후로 체결한 그거를 직전 계약이라고 그럴게요. 두 개의 계약 중에서 먼저 번 계약 그래서 직전 계약인데 이 직전 계약이 뭐냐면 저한테 집을 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 그 이후에 최초로 맺은 그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죠.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이 직전 계약자하고 직전 임차인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른 임차인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해서 매듭은 그 2년의 기간 동안 임대를 마쳐야죠. 그 이후에 만약에 판다면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원래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냐면 2024년 12월 말까지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24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아직까지 직전 임대차 계약만 맺고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도 이 계정안이 통과되면 2년 그러니까 계약을 2026년까지만 하고 2년을 2028년 12월 말까지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파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거주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아준다. 그게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인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 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이걸 인정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니까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분 혜택을 줬잖아요.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또 하나의 혜택 2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도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5%를 또 올려서 다음 계약을 하면 4년까지 봐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받는다고 그러지 2년 이상 거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거주한 걸로 봐주는 것과 실제로 거주한 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heiß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